네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전략 다 드리는 시간이구요. 절제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전략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국의 3대 지수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중에 s&t 스탠다드 피해지수와 다우전 지수는 내리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진국에 관해서 지금 먼저 언급을 좀 드리자면 미국의 지금 막관세를 대응한 모습 25% 상당에 160억 달러 상당의 막관세를 높겠다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된 것 같구요.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좀 무역 증정에 우리에 대해서 좀 침착한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낙폭이 지금 과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학습에 관해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은 과연 미국의 기업 실적이 얼마나 호조세를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 무역 관세의 우려가 지금 부과되면서 에너지주와 소비재주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였구요. 하지만 나스닥에 관해서는 소폭 오름세가 있었는데 cvs 마이클 코어스 등 또 페이스북 등 단단하게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어제 급락 흐름이 있었는데요. 원율로 재고량에 관해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의 무역 관세의 우려가 부과되면서 수요에 대한 측면이 지금 우려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급락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개별 지수 종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일봉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결국 7500라인은 어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위에 상단 지지대를 보시면 상단으로 7496라인 중단으로 7471라인 하단으로 지금 7442라인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한 이틀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기업 실적 우려가 끝나가는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으로 투자해 무역 지금 우려 전쟁에 관한 관세 등등 무역 전쟁 우려가 수면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S&P 미국 증시 지수에 관해서는 조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금일도 약간은 좀 우려 섞인 측면을 좀 부각드리고 싶고요. 먼저 첫번째로 매도 조건을 좀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7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정세가 좀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짐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눌림시 매도 접근 7442포인트는 하단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 여부가 더더욱 이어질 수 있는 장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눌림시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사이입니다. 두번째로 크루조일입니다. 어제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의 상단 라인부터 원행의 장세로 지금 3% 넘게 급나가는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상단 라인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69.20라인 또 69.10라인 하단으로는 66.95라인 66.31라인 어제 엄청나게 낙폭이 많았었는데요. 역시 무역한세 우려에 대한 수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주의해야 될 중은 저가 매수에 좀 유의해야 된다. 낙폭 향상 급락이 큰 낙폭이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에 유익을 항상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좀 유의하면서 눌림시 매도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매도 조건은 68분 밑에인 67.80라인까지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 이 부분부터 좀 매도 조건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유로는 상단 포인트가 1.16620라인 밑으로 중단 포인트가 1.16300라인 하단 포인트가 지금 1.1605라인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인 미국에 관해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식 발표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고 이 생산자 지표 발표 지수에 따라서 조금 유로의 향방을 좌우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생산자 물가 지식이 잘 나온다면 하락으로만 이어져서 상단 돌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식이 조금 기대치보다 저조하게 나온다면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일 상단 돌파 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돌파 시에는 매수 상단 돌파 전까지는 중심점 매매에서 좀 접근을 하시라 시가 위하여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도 또한 지금 유로와 좀 흐름이 마찬가지인 흐름인데요. 지금 연중저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연중점이 1212.5포인트였는데요. 다시금 상승세가 나오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횡보서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상단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 돌파 시가 지금 1224.7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상단 돌파 시에는 1230라인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점을 이렇게 판단해서 상단 돌파 시에는 골드도 매수 조건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 쪽도 매일매일 대응 방안을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 짜셨습니까? 네. 국내 선물을 보자면 조금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하시고 또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 좀 요새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 신산업 규제 축소, 또 은산분리, 또 금일이셨나요? 어제부터 나왔던 삼성 투자의 계획 발표. 굉장히 대규모 발표였었는데요. 국내 증시에 관해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스마트 지원 등등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가 조금 개를 같이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나,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희망의 비출비가 보이기 시작한다, 바닥까지는 조금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당분간 국내 선물과 더불어서 단기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어제 298.75까지 오르는 상승자가 좀 있었고요. 중단 포인트는 298.10 라인 정도. 하단 포인트는 지금 297.75 라인 정도, 297.25 라인이네요. 297.25 라인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금일은 아마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오전에 지금 10시 반에 바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는 조금, 지금 장전입니다마는 상승자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단 지지대 297.25 라인, 297포인트를 유지하느라 눌림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심선 298포인트를 중심선으로 놓고 시가 위에서는 매수고, 시가 위에서는 매도 전략, 하단 지지대가 유지된다면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 위해서 추천주 오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먼저 금일 추천주는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에서는 뭐 크게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뭐, 우량 중 기업은 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섭섭할 것 같네요. 먼저 비츠로테크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전업 차단기 개폐, 플라즈마 운영기술을 하는 업체고요. 전력기기 사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이런 업체인다. 뭐, 영업이익에 가서는 좀 말씀드리자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 수익이익도 좀 감소했는데, 기술적 분수에 이해하면 굉장히 지금 위치가 좋고 좋은 포인트입니다. 매수 상방신호도 올라와 있고, 단기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금일 장전임이다만은 시가에 관해서는 8,150원에 지금 좀 접근을 하셔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8,500원, 그 다음에 반절 청산을 하시고 나면 9,500원까지 좀 이어지는 흐름을 보시고요. 손절당은 7,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가, 첫날인 것 같은데, 카카오와 FST를 좀 추천드렸는데요. 카카오도 지금 목표가 10,000만 8,000원 유지 의견을 드리고, FST도 여전히 6,800원까지는 유지 흐름, 또 장중에 넘어가게 되면 6,800원이 7,500원까지는 우유하는 흐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빛으로 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자 드렸습니다.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